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또 감사와 공경을 직접 표현하는 그러한 날인데 또 부모님께 그러한 마음 잘 표현하고 또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오늘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1956년에 국무회의를 통하여서 결정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전쟁 이후에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역할이 매우 비대해지면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기리는 그런 어머니날이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요구와 요청 가운데 1973년에 이렇게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데 여러 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뭐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 페런치데이 등 여러 나라에서 이 국가적으로 효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효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 막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효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효도의 길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안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효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길게 하신다 생명이 넘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나한 땅을 가리키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얻지 못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이미 바랐습니다 그 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가나한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길게 하신다 오래 머물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장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유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효도라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가장 큰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육체적인 육체의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효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가족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개명으로 주셨습니다 큰 첫 번째로 볼 텐데 효도의 제 5개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개명에서 1에서 4개명은 대신개명이죠 그리고 5에서 10개명은 대인개명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개명이 바로 제 5개명 부모 공경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로 보아도 이 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볼 텐데 이 부모 공경은 첫 개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첫 개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시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이 뜻은 최고의 첫째의 중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으뜸이 되는 개명이다 가장 으뜸이 되는 개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유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먼서 30장 17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먼서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여하는 자의 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이고 새끼 독수리 먹이가 된다 라는 말씀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의 개명이 제 5개명인 것처럼 효도는 모든 질서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질서가 어떤 질서죠? 바로 부모님에 대한 질서와 가족에 대한 질서입니다 이 효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고 근데 이 세상에 부료가 만연해지면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자문서 20장 20절 말씀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암흑 속에서 꺼짐과도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 둘씩 어두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세상이 다 어두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효도라는 그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간다면은 정말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 질서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반드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 5개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23문에 보면은 여기서 제 5개명에 대한 부모는 현력의 부모 뿐만 아니라 연령과 경험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권위와 경륜에 있어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이라고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하자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있죠 내 아비와 내 어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신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5개명은 이렇게 하나님 권위 아래에서 정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기고 또 우리 윗사람은 책임을 다하여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도듬어주고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반드시 구속사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개명입니다 약속 있는 개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라는 말씀처럼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명을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개명이 다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개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개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신앙의 기초이자 첫 걸음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의 피엘 강조형이 쓰였습니다 뜻은 무겁게 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또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바울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세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내가 이 부모를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지 들든 들지 아니하든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자녀들을 두고 계시고 또 영적인 육적인 부모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월을 돌아볼 때 참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막 방에 들어가버리고 부모님 통화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뚝 끊어버리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5월달 한 달이 가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기회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효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효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말씀처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원어적으로 헬라어 휘포타소 뜻은 복종하다 따르다의 현재 분사형에 에이미라는 비동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 에이미는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인데 그것의 미완료형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공경하는 모습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날마다 부모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숨막히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1권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왜 여자여 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게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을 게시하는 말씀만큼 아들인이다 라는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한 징조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천여가 임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마 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인류 제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효도를 하셨는데 어머니한테는 참 아들로 사셨고 십자가에서는 인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순간에 이 어머니와 여자와 속죄의 구주라는 생명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겠죠 나의 어머니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 그것만큼 값진 효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대갚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분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대 라는 말씀처럼 모친 마리아가 120분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효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효도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5월 18일에는 구속사 세미나가 있고요 또 5월 26일에는 평강가족 총동원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전해서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안에서의 또 제일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부모님과 싸워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구속사 시리즈 7권 이 오개명에 대한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믿음과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지 놀라운 지혜를 반드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효도하는 그 길에 또 서는 생명의 길에 서는 이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세 번째의 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안부와 생존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헤어진 게 17세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게 2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은 23년 동안 아버지 야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이 찾아봤을 때 여러 번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형제들이 식량을 찾기 위해 왔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태로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형들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시종들은 다 물러가게 하고 방송대곡 펑펑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가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참 통화 한 번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요셉이 매번 부모님의 안부를 묻었던 것처럼 또 부모님의 안부를 항상 묻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요셉의 효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요셉은 아버지의 생각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생각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요셉이 정말 23년 동안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셉이 2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아버지의 생각이 삶의 목적이었고 아버지의 생각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또 크게 성공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것도 요셉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의 생각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와의 명안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잘되게 해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역사를 가운데 큰 믿음으로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었던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횃불 언약의 마지막 성취자 사대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가난한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였고 자신도 가난한 땅 세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꾸었던 꿈도 이루게 하시고 나라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서 구속사 말씀의 성취가 성취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셉과 같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효도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효를 배우게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울롱선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자녀들한테 효도하는 걸 직접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버이날 같은 날이 되면은 무조건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에게 선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신방을 하면서 저희 교구의 어떤 권사님은 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은 내가 이 온라인 예배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 중고로 남겨라 그것을 어버이날 선물로 달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강의 부모님들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의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 효도의 말씀이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는 세상 종말의 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디모델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가 사라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말씀을 더욱 우리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이라는 장노들의 유전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바쳤으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할 필요도 없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류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외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효도의 찬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가족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 공경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말세에 정말 이 세상에 불효가 가득해서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이 효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 받은 성도들은 효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구속사 말씀을 이루고 이 구속사 말씀의 완성의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과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구속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여서 효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바라옥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질서가 깨워버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라옥기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도 같게 여겨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부모님의 안부를 먹고 부모 생각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자녀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구속사 말씀이 생명이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구속사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느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 구속사의 완성의 때를 다 바라보는 우리 모든 평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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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